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테스사의 열선풍속계 테스13401341입니다. 공기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볍고 사용이 간편한 열선풍속계로 풍속과 풍량, 온도, 습도 측정이 가능하며 최대 30mps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최소 표시 0.01mps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스사의 열선풍속계는 테스1340 모델과 테스1341 모델로 구분되며 모델별로 측정 항목, 프로그 형태, 소프트웨어 사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테스13401341의 스펙은 다음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테스1341 모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1341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바깥의 버튼은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USB 연결 포트와 아답터 연결 포트가 있고 프로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에 센서 보호캡을 돌리면 열선식 풍속 센서와 온습도 센서가 노출됩니다. 프로그는 최대 1.2m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는 벤치탑 스탠드와 배터리 삽입부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AAA 배터리 6개가 사용됩니다. 후면에 배터리 삽입부에 배터리를 삽입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풍속 측정값, 풍량 측정을 위한 덕트 모양과 덕트 크기, 풍량 측정값, 테스트 아이디, 저장 데이터, 평균 연속 샘플링 시간이 표시됩니다. 풍속 단위를 설정합니다. 설정 버튼을 한번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센 문구가 나타나면서 풍속 단위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측정 단위를 선택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풍량 측정을 위한 덕트 정보 입력 모드가 표시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선택 후 엔터 버튼을 누르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입력한 후 엔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날짜, 시간, 본초를 설정한 후 엔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연속 샘플링을 위한 측정 시간 설정 모드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연속 측정에 있어서 평균값 산출을 위해 측정 시간을 조정하고 설정하는 기능으로 미세한 기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정밀하면서 안정적인 값을 표시합니다. 풍속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연속 샘플링 측정 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측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속 샘플링 측정 시간은 최대 30초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자동 저장을 위한 저장 간격 설정 모드가 표시됩니다. 자동 저장 간격은 최대 60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셋 버튼을 4번 눌러서 측정 대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에 센서 보호캡을 돌려서 열선식 풍속 센서와 온습도 센서가 노출되도록 합니다. 측정 환경에 따라 프로그를 연장합니다. 풍속 센서의 빨간 표시를 참고하여 풍향을 맞춰줍니다. 디스플레이에 측정 값이 나타납니다. 홀드 버튼을 누르면 측정 값이 고정됩니다. 풍속 측정 값은 상단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풍속의 최대, 최소, 평균 값을 기록하고자 할 경우 측정 값 기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디스플레이에 REC 문구가 나타납니다. 측정 값 기록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시간 풍속, 최대 풍속, 최소 풍속, 평균 풍속이 번갈아가면서 표시됩니다. 측정 값 기록 버튼을 약 2초간 누르면 기록 모드가 해제됩니다. 풍향 측정 값은 우측 하단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풍향 측정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풍량, 최대 풍속의 3분의 2 볼륨, 평균 풍량이 번갈아가면서 표시됩니다.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은 수동 저장과 자동 저장으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저장을 하기 전 테스트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테스트 아이디 0번은 현장에서 임시로 테스트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저장하고 기기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데이터 확인이 불가합니다. 테스트 아이디 1번부터 4번까지는 수동 저장 시 사용되고 테스트 아이디 5번부터 9번까지는 자동 저장 시 사용됩니다. 먼저 수동 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아이디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아이디 1번에서 4번 중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번호와 앱 문구가 함께 표시되며 테스트 아이디당 최대 99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방향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약 2초간 누르면 불러오기 모드가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아이디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아이디 5번에서 9번 중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먼저 설정한 자동 저장 간격대로 저장되면서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번호와 앱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자동 저장은 저장 버튼을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방향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약 2초간 누르면 불러오기 모드가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끕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저장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디스플레이의 클리어 문구와 테스트 아이디 데이터 번호 노 문구가 나타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테스트 아이디를 선택하고 방향기를 이용하여 노를 예스로 변경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번호가 0으로 바뀌면서 삭제가 완료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할 때에는 테스트 아이디별로 삭제를 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측정 대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동봉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기기 조작은 물론 데이터를 PC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 시 풍속 센서의 빨간 표시를 참고하여 풍향을 올바르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테스트 아이디가 다르니 테스트 아이디 설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센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보호캡을 닫아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한 프로브를 접을 때 프로브를 잡아서 접을 경우 프로브 내부에 케이블이 꼬여서 단선될 수 있으니 케이블을 천천히 당겨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스트 사의 열선 풍속계 테스트 1340-1341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